참치가 얼마네요 근데? 참치 잡을 자식이 있어 진짜로? 진짜로? 그거 우리가 그걸 잡는 걸로? 그럼 한번 가보죠 그럴까? 아니 우리가 언제 참치를 잡을 수 있겠어? 찾기 힘들면 형님 그 벡터맨 레이더 그런 거 있잖아요? 찾는 거? 아니면 새가 없으면 형이 이글이었으니까 부를 수 없잖아 애들을 부르라고? 그럼 일단 내일 힘내기 위해서 잠을 자야지 잠을 자고 이건 뭐야? 백터맨 응? 아 이거 뭐야 형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? 어떻게 하셨어요? 딱 그때 변신할 때? 외치는 거야? 외치는 건 없어 있잖아요 봤어요 저 봤어요 저 좋았다 성현이 1대예요 아니 이거 변신할 때 외치진 않고 저희 힘 좀 나게 노래는 누구? 백터맨 누구? 그래 그러다가 우리가 간다 노래고 주제가고 저희 힘나게 곡을 한 번만 좀 해 주실 수 있을까? 아니 멘트 멘트 그걸 하라고? 네 아 진짜 힘든데 김여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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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마지막으로 안 한다고 그러고 진짜 마지막 이거 해야지 아는 거예요? 형 그 화면 우리 다 같이 응 응 이거 하고 마무리하면 되잖아요 또 제대로 한 성격이야 또 형이 내가 옛날에 티비에서 봤는데 뭐 옛날에 그러면 짧게 짧게 응 참치 제비를 위해서 변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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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옛날에 제가 봤던 거랑 달라요 아니 백터맨이 늙었어요 지금 아니 내가 옛날에 봤던 그 동심이 깨졌고 형 제가 진짜 완전 팬이었거든요 아니 실제로 헬멧 들어가니까 지금 지금도 헬멧 들어가 있을 거야 형 형 스텝까지 있네요 스텝까지 우리는 이걸로 알았는데 바란다 한 번에 따라하는 사람은 내가 처음이야 참치 잡이 하러 간다 결심 다 같이 한 거 찾아 참치 잡이로 변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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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n 변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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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 꽉 쥐고. 형님 주무시죠. 주무시죠. 안녕. 주무시죠. 안녕. 아 잠 다 깼어. 하나 둘 셋. 쥐 꽉 쥐고. 마 đấy. 시작합니다. 다음은 저리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